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자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계약은 60자 랩셋 코드번호는 144510 입니다 현재 시간 4월 1일 1시 39분을 지나고 있구요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구요 현재 어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까 투자에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60자 랩셋 같은 경우에 어 일단 네 조금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긴 한데 어떻게 어떤 시그널이 형성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다시피 60자 랩셋 60자 랩셋이 어딨지 여기 있죠 한방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방이 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있죠 쉽게 말하면 K-바이오 한국 바이오 나스닥 상장 테마 이게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쿠팡이나 뭐 최근에 이제 쿠팡이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두나무라든지 어 미 나스닥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존재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죠 근데 지금 K-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스닥의 상장이 될 것이다 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티바 네 어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 랩셀이 투자하고 있는 아티바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난 2019년 3월 DC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 랩셀은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 아티바를 미국에 설립을 했고 녹십자 홀딩스가 16.4% 녹십자 랩셀이 7.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티바가 지난 1월 글로벌 빅파마 워크에 2조 861억원 주목한 엔키 플랫폼 라이센스 아웃을 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의미 그 우리나라에서 큰 호재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얘기가 되는 게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제 그러면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이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아티바가 이 종교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게 또 나스닥 성장이 되어서 나스닥의 입성 이게 정석이라는 게 역계의 판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밟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방식으로 나스닥 행위를 추진하고 있는 아티바 테라피틱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유럽 투자자들은 일치감치 아티바의 기술력을 알아보고 투자에 들어왔다 5AM, RA, 벤바이오 등 글로벌 바이오 전문 벤처 캐피탈은 시리즈 A에서 약 940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고 시리즈 B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기관인 벤록 헬스케어 캐피탈 파트너스가 주도했으며 1350억 원에 둘모여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티바가 나와있는데 아티바는 딕시,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이 설립을 했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수출 이 부분과 주요 기술의 NK세포 시료제, 칼 NK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자자들이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버핀 설립이 따라서 이제 나스닥에 좀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주도 테마가 대선 테마 인맥주들도 있겠지만 쿠팡 이후에는 쿠팡 전에는 쿠팡이 주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마켓컬리라든지 드나무라든지 티몬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크래프톤이라든지 계속해서 그게 좀 메인 테마로서도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새로운 또 테마가 만들어지느냐 K-바이오의 나스닥 상장 테마가 한 번 더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돌파된 지지 라인이 지지 받는가 이 라인이 깨지 않고 지지 받아주는가에 대한 관점만 보시면 되겠다 지지만 받아준다고 하면은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이제 그런 모멘텀은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이고 흐름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특별히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나쁜 흐름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도 19,000원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어떤 사모닝 패턴이 좀 나오죠 어떤 패턴이냐면은 보시면은 이런 패턴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만한 가격대죠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상 녹십자 랩사이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례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뱅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3월 26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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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